안녕하세요. 파워 디렉터에서 비디오의 오디오를 음악을 추출하는 방법과 다음에 자르는 방법 음악을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방법 그리고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현재 제가 사전에 이런 동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영상을 가져왔어요. 프레이함 시켜 볼게요. 여기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전혀 프레이하면 현재 이런 영상인데 여기에는 음악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프레이하면 음악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비디오의 오디오를 비디오의 음악을 추출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걸 터치합니다. 미디어 이걸 터치합니다. 미디어 미디어를 터치하면 터치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죠. 이게 동영상이고 이게 사진이고 이게 음악이죠.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가져올 동영상이 있는 오디오를 추출할 동영상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음악을 가져오겠습니다. 이 동영상의 음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툭 가볍게 칩니다. 툭 치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와 같이 플러스와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플러스를 툭 치면 안 되고요. 플러스를 툭 치면은 아래 타임라인의 첫째 트랙에 와 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음악을 추출하려면 이 플러스를 누르고서 드래그 합니다. 플러스를 제가 눌렀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잡아 땡깁니다. 여하치. 드래그 해서 타임라인의 오디오 트랙 1이 있고 여기 1이고 여기 2죠. 여기에 갔을 때 놓습니다. 1이나 2나 어느 곳에 갖다 놓아도 됩니다. 오디오 트랙 2에 제가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하치 음악이 이제 왔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시켜볼게요. 툭 플레이를 시키면 이렇게 음악을 가져왔는데 이 음악을 가져오는 방법은 이 방법 말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볼륨 조절과 오디오 믹싱 설명한 후에 다른 방법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선택을 하면은 이 파일을 선택하면은 이 끝에 앞쪽도 그렇고 저 뒤쪽에도 이런 게 제일 앞에 보면 보라색의 공간이 있죠. 이것을 터치해서 그렇게 잡아 당기면 삭제가 됩니다. 이게 삭제는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Forever With You 이라는 이 음악이 있는데 이것이 앞부분이 같이 삭제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이걸 터치한 다음에 볼륨 조절은 이것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볼륨 여기 있죠. 볼륨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볼륨도 조절하고 오디오 믹싱도 할 수 있어요. 볼륨 터치하면은 여기에 오디오 설정이 있고 다음에 여기 볼륨입니다. 오디오 믹싱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위에 있는 볼륨은 이것이죠. 이걸 탁 터치하면요. 숫자가 보이죠. 이렇게. 이게 볼륨입니다. 몇 퍼센트 합니다. 줄이면은 아주 이렇게 하면 0이 되면 소리가 안 들겠죠. 이걸 이렇게 100이 최대 잖아요. 더 높일 수도 이렇게 있구요. 200까지 갑니다. 여기서 볼륨을 이렇게 적당히 조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이드 인은 페이드 인을 이렇게 터치하면은 툭 터치하면 이쪽으로 가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자. 이게 페이드 인이 됩니다. 페이드 아웃 터치할게요. 툭 터치하면 이와 같이 이 색깔이 바뀌면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러면 음악의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디오 믹싱 있죠. 요건 터치하면요. 요건 딱 터치하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음악이 오디오 트랙 2에 있죠. 그래서 오디오 트랙 2에 있는 음악이니까 이게 슬라이드 씁니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도 볼륨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다른 트랙에 있는 저기 저 동영상 트랙 1과 동영상 트랙 2에 있는 사실상 이건 동영상이죠. 사진이나 동영상 있는 곳에 있는 만약 음악이 있으면 그것을 높낮이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음악도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해서 오디오 믹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비디오에서 오디오를 가져오는 다른 방법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걸 삭제해 볼게요. 이걸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의 쓰레기턴을 누르면은 삭제가 되죠. 다음에 또 비디오에서 오디오를 가져오는 방법은 아까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레이어 있죠.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비디오 있죠. 비디오 이것을 터치합니다. 비디오를 터치한 다음에 자기가 가져오고자 하는 동영상 비디오 오디오를 가져오는 동영상이 있는 폴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 요겁니다. 저는 이걸 가져오고 아까 그걸 가져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툭 터치하면요. 여기 비디오의 둘째 타임라인의 비디오 두 번째 트랙에 왔죠. 이게 그러면 이 프레인 한번 시켜 볼게요. 이렇게 음악이 왔죠. 그리고 화면도 같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음악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화면은 필요 없죠. 이걸 다시 선택한 다음에 타임라인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면요. 투명도 있죠. 투명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투명도. 투명도를 툭 선택해서 투명도 조절은 여기입니다. 이걸 아래로 쭉 내려가 0을 해버리면요. 화면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이 가져온 것은 그 동영상 비디오는 사라지고 오디오만 남습니다. 프레이 해 볼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디오에서 비디오의 음악 오디오만 추출하는 방법은 여하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비디오에서 오디오를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자르는 방법 오디오 믹싱 하는 방법에 대한 볼륨 조절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허락머도 줍니다. 정보가 조금씩 알려주세요.